암호화폐 분석의 천재가 우리에게 제시한 힌트대로 RWA 코인들이 조명되는 상황에서 이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간에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바로 오늘 자정부터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체인 링크가 몇 시간 내내 급등했고 현재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는 체인 링크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 DTCC가 미국의 주요 은행들하고 협력하여 펀드 토크나를 가속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체인 링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체인 링크와 협력한 기관 중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은행인 JP모건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뉴욕멜론은행도 있으며 2,100조 원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월가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등 수많은 대형 금융사가 포함되어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인 링크가 활용된 영역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크나 RWA 분야라는 점인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혹은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1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목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토크나 펀드인 비들을 출시한 뒤로 인기를 끌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토크나 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도는 블랙목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은 덕분인지 RWA 펀드 비들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일주일 만에 150% 급등하면서 RWA 메타를 주도하는 코인으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RWA 사업을 진행 중인 만트라는 이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하다가 블랙목이 자산 토크나 펀드를 출시했다고 알려진 뒤로 더 크게 올라서 저점 대비 6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만약 만트라가 저점이었을 때 치킨 한 마리 시킬 돈만이라도 매수했던 사람이라면 최근 고점에서 120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원화마켓에 상장된 폴리메시가 블랙목이 RWA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 일주일 만에 200% 올랐는데요 이는 폴리메시가 다양한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RWA 코인이라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WA 메타의 성장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체인 링크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으로 토큰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크로스체인 기능을 지닌 코인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RWA 토큰을 발행할 때 해킹이나 분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토큰을 거래하거나 다른 체인에 전송하기 위해 크로스체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체인 링크는 벌써 지난 하반기에 국제 송금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서로 다른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당시 스위프트는 체인 링크를 통해 자산을 토큰화하면 운영 비용하고 과제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체인 링크가 RWA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체인 관련 코인이 RWA 메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RWA 메타의 성장과 함께 체인 링크 같은 크로스체인 코인이 지금처럼 주목받기 전부터 이미 크로스체인 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코인까지 추천한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6천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이면서 개인 자산으로 운영되는 투자회사인 마엘스트롬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아서 헤이즈죠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의 흐름에 관한 정확도 높은 예측을 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하는 인물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달 초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조정을 겪다가 5월부터 다시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해당 전망을 제시한 시점부터 비트코인이 4월 말까지 약세를 보여주다가 5월로 접어들자마자 빠르게 반등하면서 원래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인 RWA에 관련된 예측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하기 한 달 전에 아서 헤이즈는 크로스체인 분야가 떠오를 것이며 관련 메타에서 업비트에 상장된 엑셀라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점이 공유된 지 일주일 뒤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엑셀라를 상장한다고 알리면서 엑셀라의 가격이 2시간 만에 80% 이상 급등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서 헤이즈가 엑셀라를 언급했을 때 이미 엑셀라가 RWA 분야에 진출해 있었다는 점인데요 엑셀라는 지난 하반기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은행인 JP모건과 협력하여 자산 토크나 사업에 활용되고 있었으며 앞서 등장한 RWA 메타의 대표이자 블랙록과 협력하는 온도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체 암호화폐 투자사까지 설립한 아서 헤이즈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결국 엑셀라를 추천하면서 RWA와 크로스체인 메타의 강세를 함께 예측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서 헤이즈가 엑셀라를 추천하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산 토크나 펀드를 발행하면서 RWA와 크로스체인 코인들이 주목받는 중이죠 게다가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RWA와 크로스체인 분야에 속한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상장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파트너로 두었으며 RWA 메타를 대표하고 있는 온도하고 협력하여 자체 플랫폼에서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Y를 출시한 맨틀은 최근 3월에 업비트 원화 상장 공지가 올라오면서 12분 만에 가격이 40% 급등했으며 업비트에 상장된 바운스토큰과 함께 RWA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크로스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제타체인도 이번 달 3일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된다고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5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업비트가 RWA 관련 코인을 더 많이 상장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침 이 코인들이 이번 영상의 주제인 RWA 메타에 연관된 것은 물론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다양한 핵심 메타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 급등할 여지가 많고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집중하셔서 무슨 코인이 유망한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이더파이인데요 이더파이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며 사용자는 이더파이 플랫폼에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얻은 토큰을 다른 스테이킹 상품에 예치하여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더파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더파이는 앞서 등장한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이자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목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삼고 있는 온도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알리면서 RWA 메타하고 접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더파이는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인 암호화폐 부자 아서 헤이즈가 본인이 설립한 투자회사 마일스트롬을 통해 초기부터 투자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이더파이 토큰이 출시되기 이틀 전에 아서 헤이즈는 강세를 기대한다는 말을 트위터에 남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이더파이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주요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겟을 비롯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죠 또한 아서 헤이즈의 개인 지갑을 보시면 지금 수억 원 이상의 이더파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이는 그만큼 아서 헤이즈가 이더파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하고 기관도 이더파이의 잠재력을 알고 초기에 투자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운영 과정에서 리플을 도입한 대형 헤지펀드 에링턴 XRP 캐피털이라든지 유명한 암호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를 개발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가 이더파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에이브의 창시자이자 CEO인 스타니 쿨레초프하고 폴리곤을 창시한 산딕 네일알도 이더파이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온도와 협력하여 RWA 분야에 진출한 멘트라고 업비트에 상장된 바운스 토큰과 함께 RWA 사업을 진행 중인 제타체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었다고 했으니 마찬가지로 온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주요 코인들의 창시자들이 투자한 이더파이도 얼마든지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더파이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런치풀도 진행했는데요 런치풀은 특정 코인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바이낸스가 신규 상장되는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이며 상장되는 코인 중에서도 바이낸스가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런치풀 대상이 된 코인은 많지 않은데요 4년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바이낸스가 선정한 런치풀 코인은 53개밖에 없죠 따라서 런치풀을 진행한 이더파이에 신뢰도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서 헤이즈가 직접 투자한 데다 최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코인들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업비트 상장을 노려볼 수 있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런치풀 대상에 선정하면서 잠재력을 인증했으니 이더파이의 단기 급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더파이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포함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우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인 우코인인데요 우코인은 암호화폐 유동성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웹3 기반의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오픈트레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토큰화된 국채 상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코인이 RWA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중국하고 홍콩이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홍콩의 비트코인 ETF 이슈하고 관련하여 중국 투자자들의 코인 투자 수요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중국 자본이 우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것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도 홍콩 지사를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을 발행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홍콩 정부도 최근에 자산 토큰화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했다고 알려지면서 RWA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하고 홍콩 정부는 현재 웹3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중인데요 마침 우코인과 협력하여 RWA 사업을 진행하는 오픈트레이드 플랫폼이 웹3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우코인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코인은 영상 초반에 등장한 체인링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 최근 체인링크가 미국의 대형 기관들하고 협력하여 펀드 토큰화를 진행했다는 소식에 RWA 사업을 진행 중인 우코인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뿐만 아니라 벌써 우코인은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섬에 원화 상장되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코인이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폭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우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거래소와 우리나라의 빗섬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등장한 이더파이하고 우코인이 보여준 강점에다가 추가적인 상승 요소까지 지니고 있는 흥미로운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알려드릴 이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은 기본적으로 웹3 기반 탈중앙 앱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핵심 개발자들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도 상장된 메이저 알트코인인인 폴리곤 출신이죠 그래서 이 코인은 출시 때부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받은 것은 물론 폴리곤을 창시한 산딥 네일활이 이 코인에 투자한 데다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해당 코인의 잠재력이 크다는 증거이면서 업비트 상장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이 코인에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등장한 체인 링크와 엑셀라하고 협력하여 자산 토크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세계 최대의 은행 jp모건이 자체 블록체인 사업에 해당 코인도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rwa 메타에 속한 것을 넘어 지금 rwa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하고 이 코인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죠 더해서 해당 코인하고 협력 중인 프로젝트 중에는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은 데다 중국의 핵심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컴플렉스도 있으며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투자기관이 해당 코인에 투자한 데다 마침 중국하고 홍콩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웹3 메타에도 속해 있으니 앞으로 이 코인이 중국 자본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부자이면서 도지코인의 지지자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하고도 접점을 지닐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머스크의 주력 사업인 테슬라와 협력 관계에 있는 독일의 대표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 벤츠가 해당 코인을 채택하여 자사 데이터 플랫폼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인은 중국 정부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와 협력 중인 벤츠에서 이미 자사 데이터 플랫폼에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니 향후에 테슬라도 데이터 분야에 이 코인을 활용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해당 코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바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비트 상장을 노리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코인이냐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이라면 제가 이 코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만으로 매일 새로운 주제와 코인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가득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등장하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한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과 코인 투자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억만장자 아서 헤이즈가 강세를 예상했다고 볼 수 있는 RWA 메타에 속해 있으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업비트 상장은 물론 세계적인 부자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협력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비코노미 코인인데요 비코노미는 웹3 기반 탈중앙 앱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멀티체인 프로토콜이며 비코노미의 핵심 개발자들은 대부분 폴리곤의 기술 고문이거나 투자자라는 특징이 있죠 특히 그중에서도 폴리곤의 창시자인 산디네일화 라고 함께 일한 동료이면서 처남 관계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사친 토마르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산디네일화는 비코노미에 투자하고 직접 고문으로 활동할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중입니다 더해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주요 코인인 에이브의 창시자 스타니 쿨레초프는 물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비코노미에 투자했는데요 이를 통해 비코노미의 신뢰도가 높고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비코노미는 세계 최대의 은행 JP모건의 자산 토크나 프로젝트에 채택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 초반에 등장한 체인 링크하고 아서 헤이즈가 추천했으며 업비트에 상장된 엑셀라가 단기 급등한 사례들이 있으니 JP모건의 선택을 받은 비코노미 역시 얼마 뒤에 강세를 보여주리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더해서 비코노미는 얼마 전에 컴플렉스와 함께 웹3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컴플렉스는 중국 상하이 정부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재단해 투자한 적이 있으며 지난달 1일에 중국 정부가 세계 경제 및 인프라 통합 계획인 1대1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해당 프로젝트를 컴플렉스가 주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컴플렉스는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컴플렉스와 비코노미가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인 웹3하고 관련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니 비코노미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투자 기업으로 알려진 펜부시 캐피털이 비코노미에 투자했는데요 펜부시 캐피털의 설립자는 중국 최초의 자산운용사인 보세라 자산운용의 창립자이면서 중국 최대의 차량 부품 제조사인 완샹그룹의 부회장 샤오펑입니다 이때 보세라 자산운용은 최근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주요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이고 완샹그룹은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으로 유명하죠 한마디로 홍콩 비트코인 ETF 이슈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보세라 자산운용을 창립했으며 시진핑 주석이 지원하고 있는 완샹그룹의 부회장인 인물이 설립한 펜부시 캐피털에서 비코노미에 투자했으니 비코노미와 중국 정부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펜부시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 펜부시 캐피털이 비코노미에 투자했다는 것은 비탈릭 부테린이 비코노미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도 비코노미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비코노미는 독일의 대표 차량 제조사인 메르세데스 벤치에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벤치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어센트릭의 주요 서비스를 비코노미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 벤치는 지난 하반기에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인 NACS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하고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비코노미와 테슬라 사이에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마침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국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다음으로 권력이 강한 리창 총리를 만나서 완전 자율주행에 관한 내용을 상의한다든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머스크가 직접 찾아가서 지지를 구했고 그 결과로 시진핑이 중국을 대표하여 테슬라의 발전을 지지한 적도 있었죠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의 파트너인 벤츠가 벌써 도입한 비코노미에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테슬라도 비코노미 도입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비코노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비코노미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을 포함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은 공식 파트너로 매시가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겟에 대부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50% 최대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개인 수익률 대회가 드디어 개최되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천만원이며 2등부터 5등까지도 100만원이 지급되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수익률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대회 참가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도지파 추천가임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자동으로 참가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지파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고 시장의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들어서 코인 시장의 핵심 메타가 거의 매일 바뀔 정도로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태와 밈코인 메타가 탄생하는 배경을 만들어주었던 유명 유튜버 키스길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채치pt의 개발사 오픈 AI가 새로운 버전의 GPT를 공개하고 구글도 신규 인공지능을 공개하면서 AI 메타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으며 바로 어제부터는 체인 잉크가 RWA 메타의 유망주로 떠오른다고 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져 RWA 관련 코인들이 조명되는 중이죠 이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코인 메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핵심 코인들을 찾아 매수해둔다면 매일 수익을 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새로운 주제와 코인들을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이 시장을 파악하고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